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란빠동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거냐면 바로 시즌8 플러스 8.5 가장 혐오스럽고 역겨운 날먹 증강층 월드컵을 전성기 기준으로 할건데요. 제가 간단하게 피쿠 사이트 이용해서 만들어봤고요. 또 혼자면 심심하기 때문에 롤채고찌님을 또 섭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낭만 롤채유튜버 롤채고찌입니다. 이 칙칙한 방송에 한 줄기 빛입니다. 아유 제가 좀 빛이긴 하죠. 그러면 고찌님이랑 한번 이 월드컵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강이고요. 총 32개의 증강층을 가지고 이제 최종 역겨운 날먹 증강층 월드컵을 진행해서 과연 누가 우승자가 될지 솔직히 지금 약간 예상이 가긴 하는데 몇 가지가 기대가 됩니다. 일단 디코라이브를 켤게요. 질문은 뒤로 하고 일단 이걸 해보도록 하죠. 9시에 대회 시작이라 호딱호딱 가보겠습니다. 맞아요 빨리 빨리 해야 돼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특패의 증강체죠. 판돈 올리기 카드를 던질 때마다 골드를 떨어뜨리는 거랑 두 번째는 이제 눈 굴러가요. 누누가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주무력을 가질 증강체죠. 고찌님은 어떤가요? 저는 사실 답이 정해져 있죠. 무조건 돈입니다. 아 어째서죠? 저는 돈미고찌라서 사실 돈이 좀 있어야 어느 정도 판 굴리기도 편하고 이게 미래를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특히나 특패가 좀 사기잖아요. 그쵸 그쵸. 눈은 한 마리 얻어봐야 그냥 돌멩이 좀 굴리다가 끝난다고.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이게 어쨌든 전성기 기준이잖아요. 전성기 기준이라고 친다면은 특패가 시즌 8.5 초반에 정말 사기 오브 개사기였거든요. 여덟 명 중에 사코 증강체가 나오면은 거의 한 여섯 명이 고르는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역겹다는 기준으로 하면은 판돈 올리기가 당연히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선택할까요? 선택합시다. 판돈 올리기. 자 두 번째는 오 그립다. 야 이게 벌써 과거 같아요. 암살 대전 미쳤다. 약자멸시의 제드와 또 검의 군주 탈론 이 두 개 다 어떻게 보면은 뒷라인을 좀 작살낼 수 있는 그런 증강체 중에 하나죠. 그래도 뭔가 검의 군주는 먹는 순간 어 이건 순방이다. 하고 확신을 할 수 있는 증강이 아닌가. 뇌 빼놓고 내가 딸깍딸깍해도 이거는 순방을 할 수 있다. 아 근데 또 저는 또 약간 생각하는 게 서호가 또 말하자면 또 전성기 기준에 또 제드가 밤끝 룬한 그리고 뭐였죠? 밤끝 룬한 플러스 알파였는데 그 템을 가지고 레이저 제드로 가서 다 쓸어버리던 근데 어머니 따지면 그건 제드가 사기지 또 약자멸시가 사기가 아니라 검의 군주 탈론이 역겨운 증강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면은 검의 군주로 갈게요. 검의 군주. 아 큰일 났다. 벌써 그녀가 와버린 거야. 세상에. 벌써 약간 역한데. 어떡하지. 이거는 너무 솔직히 안 보고 골라도 되는데 한번 설명을 그래도 할까요? 하시죠. 1.5배는 요즘 근래의 사기죠. 이제 근래에 두껌 시비를 넣어가지고. 근데 여기는 엄연히 따지면 그 역겹다는 수치랑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1.5배는 잘 굴린다는 느낌이고. 그래서 유미가 사코 3성 이김. 맞아. 그 밈의 창조격. 어떻게 보면은 불쾌하죠. 불쾌함의 가장 선두고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는 빨리 넘길게요. 너무 지금 속이 안 좋기 때문에. 벌써 지금 3개월 4개월이 지났는데도 역겹네. 약간 체하려고 그래요. 어 선녀다 차라리. 둘 다 리롤되기네요. 불타는 도탄인데 싸코 또 싸코인데. 이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불타는 도탄이 또 사기였던 전성기 시절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퍼센트 피해가 적었다가 그 10%, 120%까지 버프를 받았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역겨웠던 시절이 있고요. 근데 싸코 또 싸코는 역겹긴 한데 하하. 이게 메타가 된 적이 없어가지고 좀 어렵네요. 제가 싸코 또 싸코를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 있거든요. 어 어떻게 부르죠? 받침을 다 빼보실래요? 난 진짜 저걸 먹고 이긴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받침을 빼면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죠? 제가 국어에 좀 약해가지고. 저 사실 외국인이에요. 아리갓더. 그래서 저는 애초에 나서스 증강은 좀 거르고 보는 편. 저도 솔직히 재밌긴 한데. 날먹? 역겹다? 아뇨. 이거는 귀엽고요. 차라리 도탄이 역겹다면 조금 더 역겹죠. 도탄이 잘 크면 진짜 무서워요. 또 원칙이 원형낫이나 그런 거 들어가는 순간. 그립네요. 너무 싫어. 자 갱플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벌써 땀냄새가 이까지. 둘 다. 그러니까. 와 이게 좀. 그 딱 타이밍이 맞는 게. 탈로는 제드랑 붙고. 또 이 경고는 무자비한 힘이랑 붙는. 이 매치업이 벌써부터 짠듯이 나오고 있거든요. 설마 이 모든 걸 예상한 고라파동? 이거 랜덤 아닌가요? 랜덤인데 신기하네요. 경고는 요즘 뭐 핫하죠. 경고로 이제. 방어력을 올리면은. 궁극기로 다 죽여버리는. 제가 최근에 또 메카 말파이트 덱도 했었고요. 무자비한 힘은. 이제 자체 거결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진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증강체에다가 탱템 넣으면은. 탱킹의 원탑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좀 역겨운 증강체죠. 맞아요. 바이가 죽질 않아요. 아주. 비슷비슷한데요. 근데 이거는. 우리 약간의 관점을 바꿔보면은. 말파이트는 우세를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바이는. 저걸 먹으면서. 또. 날먹으로. 지하세계까지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추가가 되지 않나. 지금 보시면은. 시너지가. 우세 마스코트지만. 지하세계 싸움꾼 방패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이의 한 표인데. 고찌님 어떠신가요? 사실 무지성 지하세계충이라. 무조건 바이긴 해요. 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은. 회전격 vs 정화의 방어. 둘 다. 전성기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즘의 회전격. 쓰레기지만. 또 메타를 이끌어갔던. 전에 그 피바라기 보건 막. 그 오공 기억나나요? 오공을 짚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서든 견제를 해서 막아야만 했었던. 다들 전성기 시절이 있다고. 지금은 좀 물러났지만. 정화의 방어가 진짜. 말도 안나오던 시절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고찌님. 저는 사실 정화의 방어를. 제대로 먹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룰루 리롤댁을 할 때도. 룰루 증강이나. 판테온 증강을 먹고. 차라리 경고를 먹었었고. 정화의 방어가. 기억 속이 잘 없어요. 어떻게 썼어요? 제가 한번. 이끌어 드리자면은. 얘는. 방템을 집어넣고. 후세를 가는데. 아니 얘가. 무조건 연장전을 가. 얘의 하기가 뭐냐면은. 궁극기를 쓰면. 보호막이 생기는데. 궁극기 쓰면. 추가로 이제. CC가 풀려요. 그러면. 치감도 안 통한다는 소리죠. 거기다가. 이른 체력을 회복을 해요. 거기다가. 선이야. 반토막 거의 가까이. 너프를 나겠어요. 너무 사기였어가지고. 얘기만 들으면. 오른쪽이 훨씬 끔찍하네요. 저. 정화의 방어. 한번. 눌러보실래요. 슛. 슛. 다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저금형 방어 체계 대. 슈웅인데. 참고로 말하자면은. 유일하게. 증강 체가. 두 개 들어가 있는게. 유미거든요. 유미만 단독으로. 이제. 증강 체가. 슈웅도 들어가고. 포시자의 정확성도 들어가서. 저금형 방어 체계는 뭐. 무난한. 리롤 덱이었죠. 사기였던 시술도 있고. 해커도 있고. 이제 카빌 캐리로 많이 갖고. 슈웅은. 약간. 누누 언틀이긴 합니다 저거 먹으면 누누가 슝 누누으로 저도 이제 뷰투카가 한 3,4개 잡았던 기억이 있어 가지고 역겨운걸로 하면은 그 슝 달면서 누누가 생각나거든요? 기억나시나요? 그쵸 이 재미 절대 포기할 수 없지 아 이거는 좀 쉽네요 솔직히 유미가 워낙에 센터프라운거야 자 유미 올라가고요 어어어어 제가 사랑하는 진강들이죠 3일 아래 써도 총비타를 먹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거를 조금 더 선호하시나요 고찌님은? 사실 이즈리얼은 2롤 쳐서 찾으면 되는데 저 총비타에서 들어오는 골드 정말 달거든요 그쵸 그쵸 저도 약간 전성기를 생각해보세요 이게 총알은 비를 타고 20골드라고 적어졌잖아요 지금 8골드거든요 처음에 떨어지는 골드가 맞아요 맞아요 저 시절에 저거를 먹잖아요 만에 하나 3-2 증강치를 먹었다 그럼 20골드가 3라운드마다 떨어지기 때문에 거진 사코삼성이 확정으로 나오는? 저도 총알은 비를 타고 한번 갈까요? 좋습니다 슛 아 이거 매치야 저 아 나 좀 가슴이 웅장해지는데 이거 두 개 다 히트인데 아 진짜 쉽지 않다 정말 그 시즌8의 특등사수에 항상 나오던 끊어낸 피자 개사격화 이것도 한 5번인가 너프를 받았을 거예요 상대가 누구야 시즌8 맛바지에 정말 미친뜰탄 포텐을 보여줬던 진짜 역겨움의 끝 둘 다 더 나와요 아 어떡해요 끊어낸 피자가 진짜 사기긴 하거든요 최상위권으로 갈수록 많이 고르고 한데 상대가 저는 너무 버겁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아무리 좀 큰 거산이라 해도 오른쪽은 태산이라서 아 오! 비유 좋다 진짜 태산이다 저 중버정 둘 다 사기지만 너무 큰 산이에요 오른쪽이 저도 끊어누 피자인 4관 권까지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가 조금 안 좋았다 이거는 피자는 다음에 먹도록 하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 아!!! 아 이게 시즌8 증강체를 보면은 약간 그 반가움이 조금 있네요 그래서 이중방울 사실 처음에 생각도 잘 안났었어요 아 진짜요? 설명드리자면 대멸종은 유성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요즘 핫한 사기증강체고요 이중방울은 그 시절 시즌8에 블루 모렐로 선의 상징에다가 이중방울 나오는 조이 이것도 역겨운 만만치 않거든요 무한힐 아 무한으로 총검 넣으면 힐도 되고 이제 선의로 주문력도 올리고 특히 만화통이 40이었기 때문에 30으로 줄여주면 진짜 상기였거든요 고찌님은 어느게 더 엮였나요? 개인적으로는 대멸종이요 어째서죠? 대멸종이 맞나? 예전에 저 스킬에 스턴이 달려있었어요 으응? 아니 이거? 다른 스킬이었나? 아 그거는 이제 그 다른 등강체냐? 아 그렇구만 어 이거 다 하신다고 아닙니다 3코 등강이 나오면 르블랑을 먹고 4코 등강이 나왔을 땐 3일화를 먹어와서 잠깐 기억이 흐려진 것일 뿐 아 약간 편식이 심하네요 전 돈을 좋아하니까요 저는 약간 이중방울 쪽으로 손이 가는게 조이의 방울이 자꾸 던지는게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거든요 4기 챔피언들의 특징이 뭐냐? 시너지가 일단 3개입니다 음 인정 그러면서 이중방울로 모렬로 전체를 이제 블루까지 해서 묻히면은 저는 약간 이중방울인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고르면 될거 같은데 이거는 고찌님은 대멸종이고 저는 이중방울이거든요 1번 2번 채팅으로 해 주시면은 제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Ver acc's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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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안되 아 1번 없자나요 이중방울 가겠습니다 1코 대 5코 이것도 나름 가슴이 웅장해지는 매치업이 아닌가 저는 살짝 웅장해졌다 살짝? 웅졸해지는 건가? 아니 웅졸까지는 아닌데 그냥 살짝 이게 라인업들이 앞을 보고 뒤에를 보다 보니까 차이가 있지 않나 5등급은 잔나가 트루 데미지로 원래 시즌8에는 잔나가 부대기였다가 이것 때문에 좀 핫해졌고요 뒤에는 이제 뽀삐 방패로 한번 죽여버리는 이거 저 어려워서 고찐님 이것도 설명 한번 듣고 싶은데 어떤가요? 이게 그냥 보면 당연히 5코스트가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르거든요 제가 또 캡틴 뽀메리카 뽀삐 전문가로서 뽀삐가 이렇게 방어력이 올라가면 방패 데미지가 강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잘 키우면 데미지가 2000까지도 나와요 왠만하면 한방컷이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5등급 잔나 일단 주투자 활성시켜야 되고 2성 정도 붙어야 이제 좀 안심할 수 있어요 아 맞네 맞네 적어도 8, 9회까지 봐야 되는데 그럴 바에 진짜 내가 날먹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나는 잃고 뽀삐 찾아가면서 그냥 딸깍딸깍하지 않나 이게 당해본 사람이 좀 알거에요 5등급을 당해보고 뽀삐를 당해봤을 때 5등급 잔나는 어이가 약간 없고 그런 느낌이라면 뽀삐는 내 잘 키운 뒤에 딜러를 하찮게 보이는 그 스킬 하나에 죽었을 때의 어한이 벙벙한 느낌 맞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저도 뽀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아아아 어쩌면 좋아 와 이것도 전성기 기준으로는 이제 과거의 전성기 시간의 나이프 샌 현재의 가장 원탑 증강체죠 쌍곡선 시간의 방 와 이거 2주 천하의 시간의 나이프 쉔을 알기 때문에 그 어모델을 올리면은 이제 쉔이 궁극기를 키면 고정 데미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소호자의 맹태와 고연포를 집어넣으면은 시작하자마자 궁극기를 써서 메카 삼성이든 뭐든 그냥 2D컷으로 죽거든요 진짜 어이가 없는게 뭐냐면 사람들이 증강도 아직 안나왔는데 두번째 증강을 기다리면서 쉔템을 모으고 있어요 이게 무슨 경우인가 도대체가 쌍곡선이 아깝다 얘도 여기서 떨어질게 아니거든요 상대가 이제 그 보통의 생각을 해보면은 핫픽스까지 받은 핫픽스를 왜 받았겠어요 이건 말도 안되기 때문에 핫픽스를 받은거거든요 저는 시간의 나이프 가겠습니다 고찌님은 저도 시간의 나이프요 이건 맞아보면 안 고를 수가 없다 그 시절에 한번 맞아 봤어야 됐어 두달전에 아 아 반짝반짝은 뭐 폼이 언제나 일관된 폼 그냥 항상 폼이 똑같다 그 폼 그대로 약간 상위권 폼으로 그대로 가고요 포식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게 포식은 좋았던 적이 있어요 시즌 8.5 초반에 여덟 여섯명이 워익을 가던 시절을 기억을 못하시네 이거를 아 맞네 그때 그렇기 때문에 포식이 절대 꿀레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파동님은 어떤거 이번에는 어느 쪽이세요? 저희는 전성기 기준에서 혐오스럽고 역겹고 날벅증강틀 해야돼요 근데 반짝반짝은 즐거웠어요 저는 아 혐오스럽기보다는 상대방이 가져가는 것 좀 역겹긴 한데 뭔가에 즐거운 기억이 있다 재밌다 근데 그에 비해 그 시절에 워익의 전성기 때의 워익은 저는 너무 역겨웠거든요 여섯명이 워익 가던 시절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되게 감동적인 멘트였어요 어 어떤거죠? 저도 반짝반짝을 보면서 항상 이건 고트다 음 이게 나오면 안 고를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먹는데 음 얘를 먹으면서 불쾌했던 기억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워익은 보면 불쾌했을 때가 있어 그래 역겨웠다니까 진짜 심지어 어떻게 보면 해커 너프의 주범이죠 저도 딱 됐노 일단 올릴까요 일단 이거 빠르게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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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인도 여기서 떨어질게 아니지만 32강에서 볼 얼굴이 아니에요 쟤는 빨리 빨리 넘어갑시다 아펠은 왜 여기 있지? 답이 정해져 있지 않나 어? 뭐죠 그럼 채팅창에 너무 이게 뭐죠 그럼 당연히 낭인의 바람이죠 이것도 뭐 당연합니다 태풍 한번 안 맞아 본 사람은 롤채 열심히 안 한 거야 맞죠 맞죠 이거 추억이네요 융화 예전에 팔싸움꾼 소라카덱이라고 있죠 그쵸 그쵸 소라카 싸움꾼 상징 넣으면서 블루랑 보건대천사 집어넣으면 정말 극혐의 없고요 하지만 또 애쉬 기억하셔야 됩니다 애쉬가 또 전성기를 이끌었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은 좀 나쁘지 않다 정도지만 기억하시나요 애쉬의 전성기 시절 당연하죠 그놈의 에블레 어 아닙니다 더 과거로 가셔야 돼요 더 과거가 있다고요? 시즌8에서 이제 애쉬를 다 같이 하던 그 시절이 있거든요 이것도 둘 다 아까 앞을 보고 와서 너무 귀엽거든요 솔직히 아무거나 골라도 됩니다 지금 그렇게 타격이 없어요 그냥 저는 일단 제가 고르자면은 융화 쪽이 조금 더 자방에 돈 떨어지고 그런 게 조금 더 엮였지 않나 애쉬는 선녀다 그럼 저도 융화 아 애쉬가 선녀네 다 비교해보면 다 비교해보면 팔광석 패스 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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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만날 매치가 아니야 이건 패스 패스 아 이제부터 좀 있네요 느낌이 어렵다 이제는 하나는 돈 증강체고 하나는 진짜 연장전의 끝판왕 리신입니다 정화의 방어 저 같은 경우에는 고른다면은 그래도 정화의 방어를 고르고 싶네요 이 반토막 너프 어떻게 보면은 잃은 체력이 30%였거든요 원래 거의 반토막 너프를 당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당했을 때 역겹다는 기준하면은 사코 삼성은 오케이 그래도 이길 수 있다고 하면은 리신은 역겨웠어가지고 저는 2번 하고 싶습니다 사실 총비 타도 이게 전성기 때 막 역겹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좋아했던 거지 으흠 이제 정말 불쾌한 느낌이 들려면 막 연장전까지 끌고 가가지고 우르프 타임에서 막 절대 안 죽고 쉴드 계속 씌워지고 하는 그 그림이 방어 이거는 방어로 갑시다 연장전에서도 궁극기로 죽지 않았던 리신 정화의 방어 아아아아아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유미랑 게 어떻게 보면은 시즌을 이렇게 하나를 말아먹을 수가 있구나 많은 롤체 인구의 그 빠져나감을 담당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찌님 의견 필요 없어요 으하하하하 이거는 포식자예요 아아 이거 이제 좀 체급이 좀 보이지 않나요 슬슬 방울 터질 때도 했죠 방울도 이제 폼이 시간에 나있다 와 전성기들이 다 한 번씩 있다 이것도 빠르게 빠르게 올려주고요 어어 이 정도 매치업은 선녀인데요 융화 vs 무자비한 힘 고찌님이라면 저는 둘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융화 쪽이 조금 더 음 왜냐면 얘가 선의인데 심지어 만화까지 회복하고 아군 스킬까지 돌려주니까 음 아 그냥 둘 다 순해 둘 다 순해서 저도 솔직히 이걸 올리나 저걸 올리나 저도 비슷비슷하거든요 전 조금 더 그리운 그립지만 역겨운 저도 융화로 가겠습니다 저는 전성기 기준으로 하면 그래도 약간 포식 쪽에 조금 워윅에 손을 들어 주고 싶거든요 전성기 때 포식이 역겨운 게 아니라 워윅이 역겨웠어요 진짜 아 그것도 맞죠 무슨 증강을 먹든 워윅이 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도탄은 낭만이라고 생각해요 응 저걸 먹고 삼성을 찍어서 1쿼스트한테 아이템을 들려주고 캐리를 할 생각을 한다? 이건 낭만 인정이지 하여튼 당했을 때 생각해보면은 그거네요 워윅은 워윅이 역겨웠던 거지 증강차가 역겹지 않은 것 같았고 불타는 도탄은 당했을 때 내 챔피언 두 개가 동시에 삭제되는 음 낭만도 있지 못해 보면 도탄이 더 역겨운 것 같네요 증강차만 보면은 1번 저도 이제 의견을 들어보니까 저 도탄 올리고 싶은데 고찌님 어떤가요? 도탄으로 올리죠 빠르게 박혔습니다 근데 이 친구 올라가도 위에서 떨어질 것 같긴 해요 아하 답정나긴 하죠 자 거매군주 vs 판돈 올리기입니다 탈론 대 특패 이건 저는 거매군주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 탈론의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꽤 있네요 황소부대 무법자 일단 황소부대가 너무 역겨웠고 근데 그 와중에 내가 1쿠한테 두드려 맞고 있다는 사실이 진짜 스트레스였어요 음 저도 되게 보면은 아까 그 말과 똑같은 것 같아요 특패가 역겨운 거지 판돈 올리기가 역겹지 않다 맞지 맞지 이거는 증강체 때문에 탈론이 역겹다기 때문에 저도 이거는 거매군주가 맞다 그렇게 봅니다 저 먼저 의견 말해도 될까요? 네네 솔직히 슈웅은 체급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비교하자면은 시즌 어떻게 보면 시즌8 막바지에 롤체의 망함의 주범은 저는 르블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고찌님의 의견이 다른가요 혹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게 사실 그 유미 증강의 본체는 슈웅이 아니에요 음 이미 한 분 올라가셨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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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이제 내려놓고 조종구정이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슈웅은 재밌었다 솔직히 שוב이 즐거운 기억이 나 조종 부정 가겠습니다 오우 ฟ Nä privacy 라빈 문화 틈 문화 anking 문화 이어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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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ght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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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방체 효과까지 노릴 수 있단 말이죠 나의 다른 챔피언도 강해질 수 있고 돈이 남은 돈을 좀 더 이득을 보면서 갈 수도 있고 그 외에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많다 저는 시간의 나이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르블랑은 저 조준보 정도 사기긴 하지만 르블랑 본체의 사기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자방과 주문적적자의 거 근데 그 시간의 나이프 일주일이었나요? 그 일주일 동안에 타쉔을 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거든요 모든 방템을 무효화시키고 방어력의 퍼센트만큼 고정필 입힌다 특히 쉔은 이제 원래 같은 경우에는 딜을 할 수 없는 증강체잖아요 아니 챔피언인데 유일하게 이걸 먹으면은 최강의 딜러가 돼서 다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역겹다는 기준 하면은 저는 시간이 나이프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1번 2번 골라주실래요? 저는 2번 고찐님은 1번입니다 난 2번 쳐야지 아 그래도 1번보다는 2번이 조금 더 채팅창에 많은 것 같네요 아싸 고찐님 이겼다 또 잤어 왜지? 왜 내 픽이 통하지 않는거지? 자 그 다음은 불타는 도탄 vs 정화의 방어입니다 둘 다 뭐 무난하네요 앞에 거랑 체급이 그쵸 앞에 거 보고 오니까 별로 충격이 덜한 것 같아요 불타는 낭만 같은 느낌? 역겹긴 한데 약간 낭만이 있고 정화의 방어는 솔직히 낭만 짓불도 없고 그냥 역겨운 것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빠르게 정화의 방어 가고 싶습니다 빠르게 정화의 방어 갑시다 자 온다 아아 왔다 고를까요? 당연하죠 이 친구는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냥 끝까지 쏘라카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 이거는 생각보다 쏘라카가 상대를 잘 만났어 아 너무 상대빨로 올라왔고 이거는 진짜 룰공주 공주님은 신이에요 지금 아 탈론도 많이 올라왔다 탈론도 이제 보내줄 때가 됐다 이제 시즌 8이에요 어떻게 보면 둘 다 시즌 8이긴 한데 시너지 개수가 다르네요 그쵸 아 이제 슬슬 약간 결승이 됐거든요 아아 벌써부터 아 이제 4강 이제 쟁쟁한 후보들이 이 32개의 역겨운 증강체를 뚫고 왔거든요 전설의 그 롤체 인구 반토막을 냈던 주범 포식자의 정확성 유미 vs 일주일의 전성기 하지만 그 고연포 수맹은 사쉐는 잊을 수 없다 시간의 나이프입니다 저는 딱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떤거죠? 그래서 룰루삼성이 3이라 삼성이긴? 크아 쉐는 유행어를 만들진 못했어 그치 쉐는 정말 짧았던 정성기 유행어를 만들진 못했고 이 유미는 유행어에다가 한달동안 패치를 안했기 때문에 그게 더 역겨운 맞아 그 패치를 안한게 더 좀 악화시킨거 같아요 확실히 이제 그 12월 말이어가지고 미국에서 휴가를 가다보니까 패치를 안하더라구요 체계가 참 안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맞물려서 정말 유미는 전설이었다 그냥 유미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아하하 아 근데 둘다 역겨워 이거 진짜 정화의 방어대 극속성장 이거 현역이 현역이 아 근데 얘도 별명이 있네요 둘 다 별명이 있습니다 리신은 그 콘돔 리신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리신은 그 콘돔 리신이라고 무한보호막이라고 했구요 그 룰루는 이제 공주님이라는 이명을 갖고있 그렇기 때문에 뭐 예 아 그러네요 시청자분이 얘기해주셨는데 정화의 방어는 급속성장은 너프먹어도 지금 계속 쓰고 있는건데 정화의 방어는 안쓰이고 있거든요 맞네 고찌님은 뭐 저는 당연히 우리 공주님이자 공주님 올라가면은 원영란 먹은 공주님한테 한번 후디러 맞아봐야 어 이제 큰고 오는데요 저 두려워요 솔직히 저요 저 아까 화장실 갈지 몰라요 이거 고르고 나서 안돼 저도 갈래요 그러면 안돼 자 갑니다 슛 예 대망의 시즌 8 플러스 8.5 가장 혐오스럽고 역겨운 날먹증강책 월드컵 전성기 기준 TFT 전략자 팀전성 롤체 롤토체스 결승전에서 시즌 8의 고트 보식자의 정확성 유미 vs 시즌 8.5의 고트 둘다 선이야 심지어 급속성장 룰루가 나왔습니다 둘다 서포터네요 근데 희한하게 롤에서 서포터들이 롤체에서 이렇게 여기서 지금 한을 풀어내고 있는거죠 옛날 도구 취급당하고 맞죠 맞죠 서포트험 당하고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유미의 역겨운 더하는거는 유미는 앞라인이 필요없다 2열 배치 둘다 2열 배치네 그렇네 유미는 꺾어가지고 무슨 그 테니스에서 테니스 그 치면은 코트 밖에서 회전해가지고 들어가는 슛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유미도 앞라인을 무시하고 뒷라인을 사열을 한번에 잡을 수 있는 유미와 룰루는 그냥 킬하면은 그냥 다 죽여버리는 그거라서 와 이거 어렵다 이건 저도 시청자분들이 1번 2번 채팅창에 쳐주시면은 그걸로 솔직히 말하는게 맞지않나 그래 우리 대중이 픽에 따라서 합시다 맞습니다 대중이 여러분 1번 2번 쳐주시면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솔직히 위에 1,2등이 포식자랑 급속성장이면 서렌 칠래요 아 그거 맞죠 근데 이게 이미 와 그 시절에 한달은 너무 길었나봐 이게 아무래도 룰루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역이고 사기기 공주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는게 많이 상상이 가요 근데 유미는 지는 경우에는 그냥 4,5명이 가가지고 지는거 밖에 생각이 안나기 때문에 음 1번이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 롤츠 월드컵 혐오스러운 롤츠 월드컵은 우리 고양이가 맞다 포식자의 정확성 참고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입니다 한마디 남기기 유미는 못참지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좀 8세즌 증강들 보니까 새록새록하고 좋네요 그러게요 심지어 시즌 7도 아니고 6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몇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유미는 너무 뇌리에 꽂혀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나마 글씨로 좀 가린게 방어막이 됐어요 지금 이게 풀로 보였으면 좀 역겨웠는데 좀 가려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유미가 우승을 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멋진님 되게 즐거웠어요 진짜 약간 숨쉬기 힘든 역겨움들이 잠깐잠깐 쏟아져 나왔는데 그래도 잘 버티고 웃음까지 분위기 뿌듯합니다 저도 원래는 이제 혼자 이런것들 하려 했는데 이제 동료분 어떻게 보면은 직장 동료죠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해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게 하셨다니 다행이네요 특히 저의 연예인 롤채고찌님과 같이 했기 때문에 너무 뿌듯했다 제가 제가 연예인이요 제가 또 주로 자주 보기 때문에 저는 불러주시면 언제나 오는 무료 용병 감사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마무리 멘트 뭘로 해야 될지 저 모르겠어요 짜쓰 따봉 짜쓰 따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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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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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